안녕하세요. 경제부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 기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품목별로 그리고 글로벌 환경별로 판단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주도의 성장의 지속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목으로 좀 살펴보면 2분기에도 수출이 여전히 호조를 일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수출이 플러스 13%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품목별로 봤을 때 주로 IT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수입 수요와 결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fmc가 지금 5월 달에 이제 5월 fmc가 진행되었었는데 5월 fmc 기준으로 유동성이라는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수입 수요를 더욱더 자극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수출 전년 동월비로 13.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7개월 연속으로 프로세스 증가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적으로 보시면 지난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죠. 마이너스 15% 때의 수출 부진을 기록했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5년 1월부터 지금 4월까지의 수출 금액과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출의 호조는 결국 성장률을 높게 만드는 요소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굉장히 호조를 많이 보였었는데 주요 동력이 순수출이었습니다. 그만큼 4월 달에 수출이 호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 2분기에 GDP 성장률에서도 수출이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지출 항목별 GDP 기여도를 살펴보면 순수출 항목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장해서 본다면 성장률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가 순수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다시 한번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4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던 만큼 기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이런 것 같은 IT 제품들의 수출 호조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1월, 2월, 3월, 4월 연속으로 30% 이상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무선통신기기 같은 IT 제품들도 4월 달에 전년 대비 10% 이상의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주도하는 그런 품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항목도 수출의 견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들이 금액이 높은 제품들의 수출의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율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날까? 결국에는 미국의 수요 때문이거든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구매력과 수요가 굉장히 견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봤습니다. 불변 시장 점유율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입 수요의 변화를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시장 점유율 이건 국가별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이 해당 지역의 점유율이 얼마나 높아졌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개별 품목 수요라는 것은 미국 자체에서 얼마만큼의 해당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요라는 것은 미국 경제 환경 전체를 반영해서 얼마만큼 이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반영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품목을만 좀 살펴보면 미국의 자동차 수입 수요에서 한국은 이제 시장 점유율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개별 품목 수요도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 개별 품목 수요에 대한 증가폭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항목이 미국 자체적인 수요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품목들도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개별 품목 수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인 수요의 증가폭이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기조들도 여전히 4월 수출 증가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두 자릿수 이어질 가능성이 2분기 중에는 농후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FMC에서 지금 금리의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긴축 규모를 조금 줄이면서 연준의 총자산 감소 속도도 둔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T의 규모가 2022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양적 긴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2년 정도 이어지다가 이번 6월달, 금년 6월을 기점으로 양적 긴축의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달러 유동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다른 통화의 가치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원화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화 약세가 진행되었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 해서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를 보면 1314원 정도가 평균 환율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환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화 가치의 약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었는데 이번 5월 FMC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글로벌리하게 수출과 수입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2분기의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호조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동력으로 품목별로 따져보면 반도체도 있지만 자동차의 자체적인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FMC에서는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그런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유동성이 풀리면 다시금 한국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교역의 증가세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제시된 IMF의 W2호에서도 교역 증가율이 전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교역에 있어서 만큼은 물동량이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호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